안녕하세요. 오늘의 자연식단이 맛있는 생채를 준비했어요. 제가 오늘도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이 무는 650g 정도 되는데요. 얘네들은 좀 더 크게 되면 가을에 동치미 담을 무로 되거든요. 그러기 전에 사이에 사이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섞어내는 요새 무가 또 이상 맛있어요. 근데 완전히 맛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채를 한번 해먹고 싶어요. 그래서 이파리랑 좀 섞어서 오늘은 할 거예요. 그리고 이파리도 조금만 10개 정도 해서 같이 오늘은 생채를 해놓으면 이 잎이 또 맛있어요. 새파라니 생채에 들어가니까 또 이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채는 이 망 있죠. 보통 절이지 않고도 담으시는데 저는 살짝 절여서 할 거거든요. 근데 이런 망에다가 천일염 소금 한 반 수저 정도를 여기다 같이 이렇게 절여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꾹 짜지 않아도 적당히 물 빠지면서 잘 절여지거든요. 이 물이 빠지니까 밑에는 물 빠진 받침을 해놓고 꼭 이렇게 한번 절여보세요.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져주면 빨리 절여지거든요.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제 절여지고 있는 사이에 옆에서 이제 대파도 좀 썰어주고 쪽파나 대파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걸로 넣으셔도 돼요. 얘는 청양고추 아주 조그만 한 거예요. 얘는 기호니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생채에 청양고추를 하나 정도 넣어주면 원래 더 간칠맛이 나더라고요. 이렇게 10분 정도 있다가 다 절여지면 이렇게 손으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. 물기를 좀 빼주고 이렇게 물이 스스로 나오죠. 자 이러면 맛있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수저에 고춧가루 세 수저를 넣어주고 그리고 아직은 무가 맛이 안 들었으니까 여기 매실원에 매실원에 두 수저를 넣어주고 이 무도 날씨가 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아야 맛이 들어요. 지금은 아직은 많이 춥지 않으니까 맛이 안 들었네요. 까나리액젓 한 수저 까나리액젓은 이 무의 간을 먼저 보시고 어느 정도 칠건가 이제 감을 하셔야 돼요. 이제 이렇게 먹어보니까 한 수저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다 오늘은 참기름을 좀 넣어볼게요. 양이 적으니까 참기름을 넣어서 밥을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자 이게 양념 다예요. 이렇게 적당히 주물락주물락 하다가 이제 파가 꼭 들어가야 맛있어요. 청양고추랑 같이 넣어서 무속에 간이 쏙 될 수 있도록 손끝으로 힘을 가해서 콱콱 주물러 주면 돼요. 이 고춧가루 양은 가정의 기호에 맞게 더 하얗게 해도 맛있고 생체는 좀 이렇게 불그스름해도 맛있고 이 고춧가루도 조절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마무리는 간을 봐야지 무가 살짝 부족한 것 같네. 살짝 그래도 아직은 무가 달지 않아서 매실 원액을 조금만 더 손으로 간화물에서 한 숟 정도 넣고 그리고 그리고 깨를 좀 넣고 좀 고소해야 맛있을 것 같네. 깨를 좀 듬뿍 넣어주고 이제는 간을 안 봐도 맛있을 것 같아. 그래도 생체는 깨가 듬뿍 들어가야 고소한 맛이 있어야 더 맛있어요. 생체할 때는 깨를 안 아껴야 돼.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생체로 저녁 밥상에 함께 올려주셔서 맛있는 식사로요. 우리 함께 건강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